네, 이번 시간은 API 문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영상 보셨나요? UI와 API라는 것, 뭔가 비슷하면서 다르죠?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API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API를 조작하는 것에 불과해요. 만약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다. 그러면 자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만 우리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자바는 백화점처럼 그 API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쭉 제공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자신의 맥락에 따라서 그 API들을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바 플랫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자바 플랫폼을 API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은 UI를 가지고 있어서 그 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고요. 그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UI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API를 다시 만들어서 그 또 다른 개발자가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시스템의 일종의 기반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또는 라이브러리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배우진 않았습니다. 자 그러면 API에 대한 이 방대한 AP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? 그럼 그 방대한 API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. 자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여기 닥스 오라클 닷컴 자바스 맞나요?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럼 그 중에서 java se7 저는 현재 7이기 때문에 이것이지만 뭐 8이 나오면 여기 있는 숫자는 바뀌겠죠? 하지만 내용 뭐 크게 사용하는 방법은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겁니다. 자 여기에 있는 API 다큐멘테이션 제일 위에 있죠? 예 그만큼 중요한 문서라는 뜻입니다. 자 저걸 클릭하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나타날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구획별로 어떠한 이 취지를 가지고 있는 구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패키지 패키지 여기 적혀있죠? 자 패키지의 리스트입니다. 자바 se 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한 하는 패키지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. 자 패키지는 클래스들의 묶음이죠.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떠한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한 패키지에 대한 또는 그 선택한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의 리스트들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특정한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한 클래스의 멤버들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쪽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인공인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서에서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?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 랭 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자바 랭 패키지를 선택하면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. 자 그 중에서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여기 보이네요. 이 클래스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여러분이 방금 선택한 시스템 클래스에 대한 소개와 그 시스템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필드의 리스트 그리고 메소드의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스템 아웃이잖아요. 그러면 이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가 아니니까 분명히 필드일 것이고요. 이 필드의 리스트에 찾아보시는데 자 필드 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위쪽 줄에 있는 것은 그 필드의 이름입니다. 자 여기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어 시스템 클래스의 정적 필드인 아웃 클래스 필드인 아웃 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것인 거죠. 자 그런데 이 아웃이라고 하는 저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냐면 프린트 스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이 아웃이라고 하는 저 변수 변수에 담겨있는 값은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자 이번에는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문서 페이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. 그럼 여기 있는 리스트를 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아웃 점 프린트 ln 이잖아요. 그러면 프린트 ln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 서머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. 자 그 중에서 쭉 내려가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프린트 ln 다양한 프린트 ln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여기 있는 이 프린트 ln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의 프린트 ln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자바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젠가요? 메소드 오버 로딩이죠. 메소드 오버 로딩은 그 메소드의 시그니처 가 다른 경우에 같은 이름으로 다른 동작을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메소드 오버 로딩이죠. 보시면 이름은 같지만 이 인자로 들어가는 메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이거 같은 경우는 불린이고 이것은 뭐 캐릭터고 이것은 더블이고 이것은 인트이고 이것은 롱입니다.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시스템.out.println을 했을 때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숫자 1을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인티저에 해당되는 바로 이 메소드가 호출된 것일 거고요. 만약에 여러분이 문자를 입력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프린트 ln에 있는 바로 이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한 셈이 되는 겁니다. 자 이 문서를 보니까 왜 우리가 시스템.println을 할 때 그 메소드 안에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집어넣어도 그 메소드가 잘 처리되는지 아시겠죠?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을 오버 로딩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예 이렇게 해서 이 java api 문서를 보는 법을 알아봤고요.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뭐 검색을 통해서도 솔루션을 찾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 문서를 자주 사용하면서 어떤 것이 대충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빠르게 빠르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